오늘의 소개 데이터는 헥스 테라캐스터 T200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T200 모델 중에서 로스티드 메이플렉. 렉 자체를 구운 렉이죠.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들어가서 이 렉 자체가 굉장히 경고하고 기틀렘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한 그런 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바디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타이거 아이 버스트인가요? 이게 지금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죠? 이게 킬러탑 같은데 탑이 운이 안 가죠 이게. 설벌하게 올라가겠네. 웬만한 PRS 킬러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타입니다. 아무튼 이 기타는 텔라캐스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싱글 픽업 두 방에 3W 스위치, 엄볼룸, 원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바디가 약간 좀 귀에는 사틴 피니쉬가 되어 있고요. 바디가 약간 작아서 여자분들이나 입문용 텔라캐스터 찾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친해져서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헥스 T200 로스티드 메이플렉 모델이었습니다.